저는 정석 오빠 때문에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배려심도 깊으시고 최고의 파트너이지 않았나 너무 좋았어요. 저의 영화를 보시면 임유나 씨의 새로운 연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가족들이 만나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. 그 장면을 찍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. 정말 가족 같은 느낌 또 한 번 다른 작품에서도 만나 뵙고 싶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활력의 쇼트 시퀀스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되면 톤에 땀을 지고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눈물 콧물 짠내 다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함께 모여서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.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유쾌한 재난 액션 영화입니다. 더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공 같은 영화 저희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올 여름엔 엑시트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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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